여러분 어떤 악기를 구매하셨나요? 여러분들이 구매하신 악기가 입문용 저렴한 악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수백만원이 넘는 고급 악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악기를 구매하셨던지 간에 장담 드릴 수 있는 건 단 한 대의 악기도 공장에서 만들어진 그 상태로 전달이 된 게 아니라 0.1mm 단위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상연주, 하연주, 넥상태, 줄 높이 그런 부분들을 받아보시는 즉시 편하게 연주하실 수 있게 그 과정을 거쳐서 보내드렸습니다 잘 해드린다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는 시점에서는 꼭 점검해 봐야 할 몇 가지의 사항들이 있거든요 악기의 포장 방법은 브랜드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악기를 꺼내서 버드뮤직에서 발행해드리는 보증서와 악기의 시리얼 번호가 맞는지 체크합니다 외관에 스크래치나 다른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고요 특히 브릿지 부위에 배부름은 없는지 넥과 바디의 접합부도 잘 점검해 보세요 프렛의 상태 그리고 줄 높이는 연주하기 편한지도 보시고요 버드뮤직이 챙겨드리는 기본 악세사리에 빠진 물품은 없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고 구입하신 여러분들의 악기가 어느 장소이든지 어느 사람에게 에서든지 좋은 소리로 사랑받으며 멋지게 사용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